싱글즈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앨범인가? 화보인가? 화보죠. 화보죠.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김무컨. 송유빈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글즈 화보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법을 부려주실 거라고 믿고 떠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살을 빼다가 완벽할 수 있기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정말 싱글즈의 완벽한 포토그래퍼 분들의 사진 실력과 이제 딱 포토샵 실력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튼 모자란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이콧 앨범도 나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정말 싱글즈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앨범인가 화보인가? 화보죠. 화보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